저..놀이..놀이여서 왔어요 저 노래를 좀 보겠다 자 두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두번째 곡? 근데요..잠깐만요.. 네.. 신나는 곡 오늘도 내려가야 돼요 아..우리 거래처분 이거 고기를 또 받고 싶은가 봐 근데 고기를 바꿔서 당겨요 KF94 마시고 한 박스들도 하겠습니다 자 아프지 않아도 우리가 베이벌잼 먹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을 먹을까요? 거래처 어디 가세요? 이리 오세요 거래처 어디 가세요? 대기하고 계세요 대기하고 계세요 이리 오세요 네네 여기 소풍이 들려가는데 빨리 보세요 어..어..고기 앉아계시고 자 아프지 않아도 매일같이 먹는 약이 있습니다 어떤 약을 매일같이 먹을까요? 정답 보약 네..여기요 보약? 보약? 네..또 다른 분은요? 구약? 구약신약 신약? 구약신약 구약신약? 아..성경말씀을 드신다는 얘기죠? 자 아프지 않은데 매일같이 먹는 약이 있습니다 약 이름은? 약..약 어떤 약을 먹어요? 어서오세요 어떤 약?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무료의 무료 많고 드십시오 계산 다 해놨습니다 자 매일같이 먹는 약의 이름은? 모르시고 아..이걸 모르구나 모르셔 모르셔 치약이라고 이걸 드시는데 모르시구나 아..너무 아깝다 아..너무 아깝다 알고라면 되게 쉬운건데 네 응 저.. 올라오지 말고 올라오지 말고 올라오지 말고 올라오지 말고 올라오지 말고 가사가 헷갈린데요 아니 비싼 회사들인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복구하려구요? 아니 그거 왜 풀르고 그러세요 왜 어? 근데 B씨가 이제 또 B씨가 진짜 네 고맙습니다 예예예 지금 누가 좀 제가 좀 모처럼 무대에 샀더니 네 정신도 하나 먹고 네 술 한잔 먹었더니 왔다갔다 해서 매일 술은 저희들도 헷갈려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습니다 요번엔 제 노래 못가 못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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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습니다 나이 들으면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수가 필요합니다 네 네 네 뭐 네 뭐 네 네 너 네 너 너 네 네 지금 나 한숨가 가볍고 덤범벙 가거라 다른 철새도 시영시영 하는데 갈리는 열차도 총목장에 있는데 왜 자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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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밀미운 눈을 세워라 너는 가면 아쉬워 나는 가면 뭐냐 널 따라 나는 못한다 아쉬워라 너는 가면 아쉬워 나는 가면 세워라 나 한숨가 가면 아쉬워 세워라 나 한숨가 가볍고 덤범벙 가거라 다른 철새도 시영시영 하는데 갈리는 열차도 총목장에 있는데 왜 자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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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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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라 너는 가면 아쉬워 나는 가면 몰라 널 따라 나는 못 간다 내 님 죽어도 나는 못 간다 내 님 죽어도 나는 나는 못 간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